안녕하세요 배사장입니다 당차가 하나 실고 왔거든요 여기 현장인데 크레인이 저기 있고 여기 입구가 없길래 저리 삐잉 돌아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 앞차를 앞차가 하역을 하고 있는데 좁아 가지고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반장이 와가지고 차 돌려 가지고 여기 공트에다가 지금 주차했습니다 여기서 저 크레인으로 들어 가지고 이게 담장 너머로 하역을 해준대요 롱가다 4개 실었습니다 보통 이거 이런거 실으면 위에 이만한거 잔챙이 막 실어 주는데 오늘은 안 실어 주네요 줄을 잘 썼나봐요 업차 하역 이제 다 됐으니까 내꺼 4개니까 뭐 금방 내리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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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